이해되지? 그지?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매번 따지는 게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로도 해볼게. 여기서 이제 파동이 출발해. 자, 이건 뭐가 같은 거야? 위상이 같은 거지? 아죠? 위상이 같은 거잖아. 같은데 얘는 한파장. 봐, 한파장. 얘도 한파장. 위상이 같은데 한파장. 위상이 같거든요. 봐봐, 위상이 같은데 한파장. 한파장, 두파장. 이래도 또 이러죠? 위상이 같은데 한파장. 한파장, 두파장, 세파장. 위상이 또 같거든요. 봐봐, 위상이 같은데 한파장. 한파장, 반.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 반. 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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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붙으면 반대되는 거거든, 이게. 봐봐, 위상이 반대인데. 봐봐, 반대야, 반대. 반대면 어떻게 돼? 봐, 반대인데 한파장. 얘는 반대니까 얘가 이렇게 한파장이면 이렇게 한파장. 그럼 또 반대돼요, 반대. 그거를 요약한 게 이거라고. 차이는 누적된다는 거야. 차이는 마치 재산차도, 다 지워버렸네? 재산차도 누적되듯이 차이가 누적된다는 거야. 실제로 만날 때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